끝번호 4812번입니다. 양천향교역 근처에 분양오피스텔입니다. 실평수는 9평 정도이고요. 가격은 2억 초반인데요. 수익형 물건으로 전망이 어떨까요?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. 어떨까요, 소장님? 저는 2억 초반 때 실평수 9평이면 아마도 투룸 물건 같아요. 투룸 오피스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이게 2억 초반이면 한 번 구입해서 수익형 물건으로 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양천향교역 같은 경우는 전세도 가능하고 반전세도 가능하고 또 월세도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. 그래서 내가 토자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전세를 놓으시든 반전세를 놓으시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.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곡지구도 위치했지만 바로 옆에 바로 CJ바이오연구소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위치했는데 이게 토지 가치로서는 약 1조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아마 CJ 쪽에서는 이게 현재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, 호텔로 지어서 적극적으로 토지 가치를 활용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. 거기에 대한 양천향교역 쪽 주변 지역의 집값 선승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, 즉 9평 정도, 10평수 9평 정도면 약간 투룸 물건인 것 같고 또 2억 초반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출구에서 약 한 몇 분 거리냐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도보 약 한 2,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한번 수익형 물건으로 성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